그렇잖아요. 구라 언니면 모를까. 안지도 엄청 오래됐고 언니는 예쁘고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아니면 뭐 주변에 저보다 훨씬 멋진 분들 많을 텐데 저 여보 그냥 평범하고. 성격이 재밌죠? 그런데 재밌다고 좋아하나? 아니요, 다바시 예쁘신데요. 다바시 진짜 예뻐요. 예뻐서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. 그런데 진짜 예쁘시긴 하거든요. 아휴, 진짜 왜 그래요. 왜 웃어요, 왜? 가끔 진짜 이상한 타이밍에 뜬금없이 웃으시더라. 어떡하지. 어떡해요, 진짜. 음료수 더 드실래요? 예, 얼음 마녀. 다바시. 저거 신경쓰지 마세요. 정말 괜찮아요. 어떻게. 어떻게 안 쓰냐고요. 알아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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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